여기 되게 많네. 꽃게. 꽃게 천국이다. 잡자. 저거. 커었나? 안 큰데? 커었나? 엄마. 엄마.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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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매기. 얘들아. 뭘 이렇게 주워 먹어? 얘들아. 뭘 이렇게 주워 먹어? 갯벌에. 갯벌에 참게라고 하잖아. 참게. 어. 저 움직인다. 참게. 참게 저 움직인다. 여기 개밭이다. 저기 개밭이야 개밭. 되게 많아. 엄마. 엄마. 봤어? 태어나? 응. 개밭 천국. 저기도 개다. 개밭 천국. 개 차. 개 차. 소중병 같은 거 있어. 누가 버렸나 봐. 술 먹고 던졌나 봐. 개들이 천국이야. 야 이런데 갈매기가 저기가 왜 먹잇값이 그렇게 많은데 갈매기 저기 혼자 있냐. 천국이야. 감사합니다.